김혜경 씨, 김건희 씨는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 검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검찰이 나서서 김건희 씨를 빼주는 겁니다. 손정미 씨가 코이카의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최은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이 많이 빠지고 관저에서 거의 누워만 있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안제이 두타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관련 해외 순방에도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김혜경 씨, 김건희 씨는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 검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선 후보가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일정 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가서 행사하고 식사하고 인사하고 하게 되는데 그 일정 중에 하나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가 식사 일정이 만들어져서 거기 가서 인사하고 자기 밥값은 자기의 내고 갔고 우선 밥값은 자기가 내야지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선거법상. 그런데 일정 관리하던 비서관이 뒤에 식대를 벅카로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비서관에 통화 녹취가 남아있습니다. 여사님 김혜경 씨를 뜻합니다. 모르게 해야 한다. 그런 녹취가 남아있는데 아마도 비서관은 그런 자리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 나오라고 해놓고 밥값도 각자 밥값 개인당 2만 원도 안 되면 만 얼마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알아서 내라고 하는 게 야박하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같은 당 의원들 배우자니까 그렇게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건지 그걸로 벅카를 낸 겁니다. 10만 4천 원. 그리고 총 6명 10만 4천 원이고 한 사람당 만 얼마예요. 배우자는 3명이고 그리고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이. 합쳐서 10만 4천 원이라는 거죠. 6명의. 운전기사가 들어가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간 제보자를 자처하는 분이 하나 나왔고 이상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고발하고 검찰에 수사 들어가서 대선 후에 검찰이 김영영 씨를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김영영 씨 모르게 해야 한다는 통화 녹취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결제를 한 비서관 배모 씨를 기소할 때도 김영영 씨를 기소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니까. 지시했다거나. 그런데 이게 이제 2년 지나고 총선 직전에 다시 꺼낸 거예요. 다시 꺼내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새로운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기소를 한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김영영 씨 알았다고 칩시다. 같은 당 국회의원 배우자 3명하고 운전기사하고 17,000원, 8,000원 밥을 사줬다고 쳐요. 그걸로 압수수색을 130번을 합니까? 그리고 2년 있다가 총선 직전에 포토라인에 세우고 김영영 씨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디올백 300만 원은 선물이라며. 17,000원 선물인가 보지. 밥값. 23억을 벌었어도 주가 조작은 모르셨습니다. 김건희 씨 계좌로 이용됐는데 모든 통종매매의 절반이 주가 조작 일어난 모든 통종매매의 절반이 김건희 씨 계좌로 일어났는데 김건희 씨는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른지 23억을 벌은 거예요. 그리고 몰랐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해를 해줬습니다. 이해를 해줬죠. 네. 이거는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0번 합수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된 거예요. 비슷하게라도 마치던가 최소한 흉내라도 내던가 그런데 압수수색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들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라는 브리핑을 했다가 거짓 논란을 휩싸였었는데 거짓 논란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김건희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동환된 계좌를 보유한 그냥 계좌주 가운데는 압수수색 영장. 물주는 영장 청구 안 했다. 변명이었죠. 마련해 둔. 처음에는 도이치하고 코버나 둘 다 섞어서 영장 청구했다고 했는데 알고 갔더니 코버나만 하고 도이치는 안 했는데 마치 둘 다 한 것처럼 섞어서 얘기했고. 그리고 주거지를 처음에는 브리핑 때 포함시켰다가 나중에는. 주거지도 안 했으면서. 슬그머니 뺐죠. 뺐고 그리고 변명으로 계좌주 물주는 안 했다라고 말을 해뒀는데 그때 그 계좌주에 김건희가 들어가느냐고 안 물어봤지 않냐 기자들이. 이런 식의 변명을 말해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주도 압수수색했어. 네.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계좌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이렇게 검찰이 나서서 거짓말을 해서 김건희 씨를 빼주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나와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검찰이 거짓말을 대신해 주고 있어요. 어제는 국감에서 어머님 23억을 같이 벌었거든요. 어머님도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어머니는 무혐의 처분 당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 처분을 당했다. 처분을 당했다. 처분을 당했다. 처분을 당했다.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채원순 씨 관련해서 어제 국감이 또 등장했더군요. 네. 최은순 씨의 변호인이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고시 한기수 후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 손정미 씨라는 인물이 있는데 손정미 씨가 코이카에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최은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배의 동생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최은순 씨 장모 변호인이었어요. 장모 변호사의 동생이 코이카 상임이사가 됐는데 그 과정에 석연치 않다. 손정미 이사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 있으니까 잘 봐달라든지 꼼꼼히 살펴봐달라든지 이런 방식의 전화를 한 통이라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천, 다천이 있었고. 여튼 추천을 한 번 받으신 적은 있다. 그렇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코이카 상임이사 지원자들 중에서 서류면접에서 손정미 이사는 수명 중에 10등을 냈더라고요. 9등과 10등이 동점입니다. 9등 혹은 10등 한 2분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요행수가 가능했냐. 이번에는 면접자 수를 다섯 배수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면접자 10명 중에 6등입니다. 이 면접 점수와 기존의 서류 심사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두 명을 뽑아야 하는데 6등에 있는 분이 한 분이 뽑힙니다. 2명 보면 6등 뽑혔다. 그런데 그분이 이분이다. 이재정 의원은 그분이 최은순 씨의 장모의 변호사 동생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그럽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누워만 계신다고 하던 우리 김건희 씨는 건강이 어떻습니까? 다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의전 행사가 아니면 지금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이 많이 빠지고 관저에서 거의 누워만 보도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안제이 두타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 이후에 G20 정상회의 관련 해외 순방에도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뉴스도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